마지막 오리지널 프로듀스 캠핑 마지막 이어서 가야죠 휘와 정신체들은 대부분 처리하고 드디어 초월체를 향하는 길을 트는 것을 완료한 테사다리 랭 이제 남은 것은 초월체를 향하는 것을 지금 쳐들어가 그에게 상을 주는 것 뿐이다 에너스 국료도 합류하였으며 암흑께서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정신체들을 완전한 조금으로 몰아가는 것은 목각한 알다리스와 대우의 세력도 그제서는 전쟁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저우군단과의 싸움을 위해 돕기 시작했다 결정연단의 순간이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결실을 맺을 것이다 어려움으로 가죠 3단계 3단계 저거... 아 저거가... 아, 레이너 걸 이렇게 반날냈구나 고향을 고향을 I know that nothing I do can bring those things back But I'll be damned if I just sit on my hands and wait for the end I want a piece of them, all right I'm in 내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거겠지, 제발 Then let our actions speak for us For Ardun For Ayer 이거 뭐야? I hear you 요격기 아, 이게 뭐야? 아 아, 이런 게 있어? 야, 신기하다 구조물로 손갈이동한다, 잠깐만요 협동 플레이, 레이너 세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도 돼? 아, 자기 종족으로만 일꾸를 해야 하는데, 마지막 결정이다 어려울 것 같다, 칸들 있어 아, 이거 진짜 요령하는 거야? 테라다라가 그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이거 진짜 요령하는 거야? 아아 레이너는 제발 자기가 알아서 싸웠으면 좋겠어 아, 이거 진짜 요령하는 거 아니야? 레이너는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 물락 6개 이상 파괴하세요 어느 정도가 물락 파괴네요? 이거 두 분 궁금증이다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는 안 써있는데, 12만 들어있겠지 4세, 2만 들어있는 알간디 그래, 안 ask 말하지, 우리도 함께하리라 너무 쌈박하게, 너무 쌈박하게 자기가 할 짓을 맞춰라는 거 아니야? 엔타로 아둔, 브레이브 선즈의 아이애 와우, 저게 얼마나 쓰길래 지원까지 보내는거야? 아, 불안하네 오래 준다는 거야? 뭐야? 오래 준다는 거겠죠? 가스가 있네? 가스 먹으려면 히페리온 아마 거의 처음으로 멀티가 처음부터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테라한 세력을 잃지 않는다면 너희들 돈이 낳게 가스로 열심히 깨자 돈은 공유가 되니까 얘는 인군 35까지고 알아서 지들 못하면 알아서 지키겠지 해놓고 난 플러스 캠페인이니까 플러스로 계속 할 겁니다 방어, 실드 한 번 전투하러 가볼까? 초월치한 체력이 5000이다 블락을 6개 이상 파괴하세요 빨리 파괴하러 가자 블락이 6개나 있단 말이야? 부화창도 아니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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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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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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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박으세요 어어 야 이거 위험한데 아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근데? 무시무시하게 오는데 그냥 말 그대로? 으응 간설놈은 준비 완료 티오가 하나도 없어 티오가 동민이라고요 아무 수돌들이 부러들립니다 I hear you 간설놈은 준비 완료 어디 들어 놔 볼까 어디 들어 놔 볼까 어디 들어 놔 아 유유유 어어 역시 레인은 똥이였어 함정 카드였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잘 방해하려는 거였어 정렬 좀 하려니까 바로 방해를 해볼게 근데 아까 거 너무 쎘는데? 에이 말자 너무 이루지마 잠깐만 잠깐만 언제 순간 이동할 거니? 아니 이게 뭐니? 아이씨 3대치 드랍이야? 아이씨 어어야 제발 그만둬 알아서 버티고 있어 우연히 준비 끝났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잘 버티고 있어 빨리 빨리 일해 어 빨리 일해 빨리 일해 몰라 어휴 야 너무 이씨 너무 가하잖아 다행히도 네가 있어 다행이다 해 버린다 해 버린다 출동 준비 완료 완성룰받 준비 완료 안성룰받 준비 완료 하고는 왜 위에서는 이쪽에서 안 오네 먹어 먹어 오 설레 멕터 하나 받고 하나 더 쉽게 가지 않듯이 줄 알았거늘. 축하. 여긴 어디야. 딱 봐도 불안하다. 땅 색깔만 봐도 불안하다. 멀티니? 제라톨 잘하고 있어. 제라톨 잘하고 있어. 웬일이냐 제라톨 활약을 당하고. 먹고 와. 흠.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오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만만히 볼 게임이 아니구만. 데려가서 좀 해보겠는데. 3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 6단계. 5단계. 5단계. 간설러건 준비 완료 간설러건 준비 완료 간설러건 준비 완료 이렇게 보내고 바쁘지 알아채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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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어디서 올 거야 올 거 다 알아 여기도 있네 멀티가? 심지어 먹기 더 쉬워보이잖아 테란이 더 쉬운 거 아니야? 테란으로 해야지 더 안 된 거 아니야? 아유 그냥 돌아가라 자부자도 보자 보자가 아니라 지색이 없네 아이고 아유 오 어... 어어... 맹독은 잘 터졌다. 그게 터졌다. 잠수로 도망가. 빤스런해. 팜 대신으로서까지 버텨야 되니까 한번... 올려야겠다. 아, 하나 더. 이거는 이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돈 낭비가 되죠? 빨리 가스. 빠른 가스. 숲이 좀 있다 싶다. 어, 저거 오는 게 약간 다르다, 평소랑은. 자, 또 안 버린가? 아... 좋아. 너~~ 에도가 작업 좀 걸어놔 돈이 너무 없는데? 벌소 필요해? 난 설레는 소리가 나있냐 오늘의 carte은 주인공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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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가 왜 갔니? 니가 가야지. 뭐 한거니? 왜 친구를 보내니? 어? 이해가 안되네. 강하다. 아주 강하다. 근데 빼야겠다. 뭐 왜 몇 개가 필요한거야? 괜찮은데 한번 공격을 나갔더니 일로 안오네. 빨리 자원을 받쳐라. 테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받아주자 하지? 가서 보자. 좋아 좋아. 가서 가서.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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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막아야돼 눈도 없네 이거 가서 가서 오케이 아 좋아 궁합 그치 약간 쫄리는데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얘를 위로 보내면 억울으로 뜨는 줄 알았을까? 아니 압도 없네 발기 좀 몸을 받아줘 요기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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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아주 좋구만 오 아주 내가 돈이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야 이거 깼다 어 이건 진짜 깼다고 망상할 수 있다 캐리어가 다 비었어 빨리 다 밀어버리자 벌써 다 빌려해? 너무 빨리 투자할 거 아니야? 너무 빨리 투자할 거 아니야? 아 이거 얘네가 자꾸 때릴 거 같아서 잡고 갈 수가 없네 아 너무 많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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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엔트리스를 저렇게 보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캐리어 야 캐리어가 스컬 무력 훨씬 빠르구나 잠깐만! 잠깐만 타임 어어 무서웠어 사람을 무섭게 하는 게임이야 빨리 다 밀어버리자 초호체만 가서 점수 해버리면 안 되나? 너무 불안한데? 여기다 뭐 좀 지워봐 저거 지웠는데 만약 안 터지면 저기다 멀티 해야지 제발 아무것도 오지 말아라 제발 아무것도 오지 말아라 자아 돌아오시구요 어 수비로 이렇게 조금 조용이 난거 같은데? 갑자기 알파린 보고 쫄았네 아 뭐 또 왔어? 아이씨 아아 안 터졌다 안 터졌다 안 터졌다 안 터졌다 안 터졌다 아주 커 저거 캐와도 되겠다 야 훔쳐와 물락 여섯 팀계라고 그랬나? 그게 있네 아까 막았으니까 하동 안 오겠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오오메 오오메 그치? 화력으로 잡고 왕미 오 세개? 세개째 오오 막으러 가자 빨리빨리빨리 오오 빨리빨리 킬리 진짜 센거 같애 오오 킬리 진짜 센거 같애 근데 말이 안 들었어 이상한 유닛이야 세개 깼죠? 세개 남았죠? 아래에 하나 있었고요 일단 위에 깼으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요? 완전 깔끔하게 제거하고 와야되나? 이리 와러 가 가스도 캐고 빨리 빨리 깨자 이거 다 캐면은 이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있잖아 어이구 낫겠는데 어우 쎈데 헤론 쎈데 저 정도는 막아줘야 나도 좀 편하지 그치? 근데 다른데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 자원 먹으면 되잖아 요기 있는 거 갈게 가 아 치고 가 문 닫고 가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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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니? 아 이리 왔나 에스쿠트 잘 해주고 여덟 아 그치 그치 이 섬의 좋은 facing phone 무슨 얘기죠? 야, 빨간 거 세네 많이 터뜨렸더니 이 앙구이고 왔나 보다 와, 많은데? 야, 캐리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닛이야 너무 사기야 준비 끝났습니다 어, 근데 이거 확실하게 깬 것 같다, 확실하게 이 정도, 이 정도 왔는데 설마, 설마 지겠어 내려가서 다른 거랑 깨자 이 정도 알아서 포토 막아주겠지 아니면 엘트리스만 보내서 막으면 되고 어디가 고갈들? 뭐 어때? 저기 있는데 하나, 둘, 셋 오, 그냥 밀고 들어가네 그래서 걱정되는 거 이제 히페리온이랑 제라툴 생존 그 정도밖에 없고 아, 뭐야? 알아도 힘이 없다, 너무 강하다 감동적이다 근데 이 정도 돼야지 뽑는 맛이 나지 여섯 개 파괴니까 요거 빨리 깼고, 네 개체 다운 많으니까 계속 수급도 되고 있어 배달절이 도발 되었습니다 아, 달걀이 되게 튼튼하네 우리... 날파리 정찰 정도도 보내주세요 저기도 곤낭 있네?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네 저게 되면은 좋아 좋아 이거지 말 좀 캤으면 좋겠어 저것도 캐러 가자 말 좀 다 캤네 야 너무 좋은데? 활약부터 해가지고 비싼 값을 해? 비싼 값을 해 빨리 빨리 둘 셋 넷 됐다 가자 12개 썰어버린다 바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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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왜 때리자 범클 앞서같은거 안되나? 이상하네 이거 좋아 설마 죽겠어? 야 너도 여기서 짱먹겠어 불안하다 불안해 죽겠네 짱먹지 여기서 10분 안에 클리어하고 방족입니다 10분 안에 그냥 쓸어버린다 10분 안에 그냥 쓸어버린다 10분 안걸리겠다 좋아 레이더만 지키면 돼 레이더만 지키면 돼 죽기만 해 이런게 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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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퀼도 훌륭해 빨리 빈자 어머머 잠깐 아이고 블락이지 이걸로 3개 저 개면 4개 몇 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대체 어디야 하나 나가봐 위에서 회전 우리 사장님 이리 와 히어로 길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행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행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아 이게만 빛에데? 뭐니가 있어요? 이런 거 나이히 나이히 틀라가와 그치 그치 막아 충분히 다 들이겠다 내기겠고 두개 더 두개 더 두개 더 두개 더 두개만 더 두개만 더 두개만 더 다 죽었어 오늘 하루 방송을 여기다 다 날려먹었단 말이야 두개 빨리 정신챈지 초월챈지 나발인지 여기 하나 지혜 있을줄 알아서 2-3 2-3 2-3 끌어 썸타이 그냥 좋아 이게 뭐야 이게 초월채야? 이거야? 뭐야? 뭐가 초월채야? 5,000 이거야? 뚫어버려 안줄리죠? 달달하죠? 너희 여기 오빠 때려봐 어 블락 6개에서 안깨졌어 6개가 아니야? 5개였어? 6개는 6개가 하나 여기 하나 더 있다 어 어 어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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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깼구요 모든 보정으로 다 했어 빨리 빨리 뚫고 와 됐다 여기 있어? 다 깨버려 역풀 칠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받았다 결론은 캐리어가 짱이다 아 날파리들 끝났다 엔딩 엔딩 젖어 받은 개 영원한 간트라 Thor 엔딩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안 싸워 우리 더럽게 쓸모없는 레이너는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죠? 캐리어가 너무 사기야 캐리어가 너무 사기야 다 필요없네 캐리어가 짱이네 저 이 장면은 압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봤고 많이 들었어요 댓글로 여기서 태아다라가 흠 저 이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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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만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저렇게 이렇게 짱 땡겨서 찍으면서 만들 수 아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너무 좋은 유즈맵이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이런 유즈맵도 일단은 가야겠습니다 자 스타2를 캠페인을 하시기 전에 아 원이 떠오르지가 않네 원이 어땠지? 그럼 옛날에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많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재밌게 즐겼고요 좋은 유즈맵 만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태아다라의 희생을 보며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3시 반차를 차야되기 때문에 소유산으로 여기서 소유산까지 버스정장 가서 소유산까지 가서 소유산까지 가서 시작 계산하면은 슬슬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관계로 오늘 약간 30분 일찍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안 쉬고 갔기 때문에 한번 그런데 영상은 4개 자 감사합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자 이만 뿅